재난지원금 들어왔나? 연말정산 21년간 사용되던 공인인증서 이제는 사라진다 1999년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했던 공인인증서 그러나 복잡하고 불편한 방식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음 X나 불편함 다양한 브랜드들에서는 이러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지문, 생체 수기, 얼굴 인식, 클라우드 인증서들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들은 공인인증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주민등록번호 등록,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정보 입력까지 10여 단계에 이르는 발급 절차 그냥 보고만 있어도 대가리가 깨질... 머리가 아픈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인인증서와 다른 인증수단을 차별하지 않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지만 아직 1년 동안 별다른 소식 없이 대류된 상태 아픈 손가락이었던 공인인증서 작별을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전자서명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변화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이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